저희가 이제 시즌 개막 후에 진짜 기나기문정 8경기를 마치고 드디어 홈으로 가는데 선수들도 정말 많이 말해요. 너무 기대된다고 말하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콩하 때문에 좀 그런 조심성 때문에 많이 오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오셔서 저희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거에 보답하는 경기력으로 오늘보다는 약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